안녕하세요 백지호입니다. 오늘은 LexNet Diminishing Representational Button Lag 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논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클로바 AI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이제 CNN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Representational Button Lag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또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준 논문이에요. 논문이랑 별개로 이제 Pre-trained Network도 공개를 했는데 이 친구가 성능이 쇼돼서 저도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논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Representational Button Lag이라는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경망을 만들 때 신경망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히든 레이어에서 디멘션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Representational 그러니까 이 표현 쪽 그 보틀렉이라는 얘기는 지적하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우리가 디멘션을 신경망 안에서 출소를 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피처들을 몇 가지를 잃을 수도 있다. 보틀렉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유명한 CNN 모델 중에 하나인 VGG 모델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맨 아래층에 이제 4096개의 플립컨트티드 레이어에서 출력을 위해서 이제 1000개로 이거를 줄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잘 줄여지지 않으면은 이제 4000개나 되는 유용한 피처들 사이에서 우리가 몇 가지 피처들을 좀 유시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Representational 보틀렉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사실상 모든 레이어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인코딩 케이퍼빌리티가 별로 좋지 않은 레이어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얘를 이만큼의 정보로 이제 압축을 해야 되면은 이제 이 하나하나의 노드들의 되게 유의미한 정보만에 담아둬야 할 텐데 이제 얘네가 비슷한 정보만 계속 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정보를 담기에도 아까운 공간 안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랭크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행렬의 랭크를 얘기를 하면은 행렬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 2, 2, 4가 있으면은 이제 이 행렬에는 두 개의 행이 있지만 사실 이 행렬의 랭크는 1이에요. 왜냐하면 이 행이 첫 번째 행이랑 두 번째 행이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행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두 번째 행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행렬은 비록 두 개의 행을 갖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유용한 정보는 결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랭크는 1인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신경망 안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를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딥러일 네트워크, 딥러닝 모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할 보틸렉에 대한 조사, 연구와 새로운 이제 이것들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 프린시플, 규칙들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얻었다고 해요. 스테이트 오브 더 알트, 그러니까 최고 성능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몇 가지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논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할 어노테이션들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깊이가 L인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이제 피처가 N개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입력 첫 번째 디멘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0는 이 D0 그러니까 첫 번째 디멘션이 그 인풋 디멘션의 크기와 그 N개의 피처를 이렇게 곱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 X0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제 여러분이라면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은 결국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X, L은 시그마 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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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L번째 출력 즉 모델의 출력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W는 이제 웨이트를 나타냅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웨이트는 당연히 이제 이전 디멘션과 현재 디멘션의 크기로 구성이 되겠죠. 크기를 갖는 행렬로 그리고 이제 이 F라는 아이는 이제 뭐냐면은 I번째 인풋의 이제 포인트와이즈 논 리니어리티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L로나 뭐 이런저런 게 쓰이겠죠. 그리고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이 F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시그마가 있는데 이 시그마는 그냥 간단하게 소프트맥스 펑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 논문에서 좀 특이하게 이제 여기서만 쓰는 용어가 만약에 인풋... 네, 그렇죠. DI, 그러니까 이번 디멘션의 크기가 DI-1, 이전 디멘션의 크기보다 크면은 얘를 익스팬드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쵸? 이전 디멘션의 크기보다 현재가 크니까 확장을 하는 거라서 이걸 이제 익스팬드 레이어라고 부르고 DI가 DI-1보다 작으면 이건 반대로 컨텐스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거를 작은 걸로 줄이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로 몇 가지 소개를 하면은 여기 WI 높아기 X bar I-1은 컨볼루션 연산을 의미를 한다고 하고요. 이때는 이제 웨이트의 모양도 조금 달라지겠죠. X 모양도 조금 달라질 거고 말하는 걸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 디멘션의 크기, 채널이 추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라질 거예요. 원디 컨볼루션이라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를 결국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X, I, I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I가 그냥 사실상 모든 레이어일 때 이제 F, W, X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레이어면은 이제 활성화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맥스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보틀렉 문제를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원래 이제 소프트맥스 보틀렉이라는 문제가 제가 좀 전부터 지적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분유 문제 같은 경우에 막 큰 신경망을 거쳐서 큰 신경망을 거쳐서 몇 가지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과한 로그 함수를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과한 로그 함수가 랭크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랭크가 이 WL 그리고 XL 마이너스 1 이 랭크가 여기 구속이 되어버려요. 현재 레이어의 디메이션과 이전 레이어의 디메이션 중에 작은 걸로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작은 거라는 건 사실상 그러니까 마지막 이 뒤 얘기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문제다 이러면은 10개로 랭크가 많이 낮아질 거고 이 랭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역전파를 하려면은 최대한 이제 이 수많은 파라메터를 업데이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랭크가 이렇게 작으니까 별로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 바로 DL-1 그러니까 이전 레이어의 크기가 이전 레이어의 크기가 디메이션이 현재 아웃풋 레이어의 디메이션 이것보다 거꾸로 했네요 이것보다 작을 때 이때 이제 인코드된 피처 그러니까 이 아웃풋은 이전 피처를 랭크 디피션시 문제 때문에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쉬운 방법 직관적인 방법이 바로 DL-1과 DL을 최대한 유사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클수록 아마 이 문제가 심각해질 테니까 이게 좀 크기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도 최대한 적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하는데요. 랭크의 크기를 맞춰주는 거. 결국은 이제 랭크 손실이 없도록 랭크가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되도록 해줘야겠죠. 랭크 이제 이런 리프레젠테이션을 버튼 랭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주로 익스팬드 레이어에서 발생을 한다고 해요. 익스팬드 레이어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디메이션이 작았다가 커지는 레이어죠.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 랭크가 달라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사실상 이제 이 인풋에서 랭크는 당연히 다양하겠죠. 인풋 데이터의 랭크가 다양한데 결국 랭크가 줄어드는 이유는 W에 있어요. W의 랭크가 별로 막 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W의 랭크를 이제 익스팬드 확장을 해주면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먼저 이 새로운 새로운 걸 도입을 합니다. fx는 x, gx 그 사이에 뭔가 특이한 연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그리고 g는 포인트 와이즈 펑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산을 추가를 해주면 이 랭크가 원래는 이제 귀속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전 슬라이드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di 와 di-1 즉 이전 디멘션과 현재 디멘션 중에 작은 걸로 이 랭크가 구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확장이 돼요.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이 식에 따라서 수학적 설명은 잘 못하니까 그냥 식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랭크가 좀 더 커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함수 g는 이제 큰 랭크를 갖는 활성화 함수가 있대요. 이걸 이제 이 논문 안에서 실험적으로 어떤 활성화 함수가 가장 좋은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swish 함수랑 이 l로 함수를 썼을 때 가장 랭크가 다양해지더라, 높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랭크가 높은 활성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또 이걸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면 그러면 랭크의 범위가 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di-1과 di의 랭크를 좀 맞춰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처드 디멘션을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막 1만 개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평균을 내가면서 이 논문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 테이블에, 이 차트에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활성화 함수를 바꿔가면서 랭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봤어요. 일단은 이제 이 파란색으로 나온 swish 1이랑 swish 1이랑 l로가 가장 높았고 랭크가 가장 많았고 이제 채널 사이즈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채널 사이즈가 이제 커질수록 이게 좀 더 랭크가 다양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채널 사이즈가 커졌을 때 영향을 줬다는 거는 이, 아, 여기 이제 노말라이즈드 채널 사이즈는 이 di와 di아웃을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이제 디멘션이 두 개가 차이가 없을수록 그럴수록 더 랭크가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연구진이 새로운 디자인,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규칙들을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를 합니다. in large the input 채널 사이즈 of a layer 그러니까 일단은 채널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적절한 논 리니어리티를 사용해라. 이건 이제 그냥 실험적으로 우리가 찾은 이 swish 1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expand layer를 많이 넣어라, 네트워크에.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물론 이 expand layer는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바틀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그 expand layer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량이면서도 고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리프레젠테이셔널 버틀렉은 결국 이런 레이어들에서 발생을 했어요. expand layer에서. 이제 다운샴플링 블럭이나 레이어, 그리고 이제 보틀렉 모듈의 첫 레이어. 보틀렉 모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경량 모델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 파라메터 수를 줄이려고 이때 첫 레이어에서 이제 데이터 손실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레프레젠테이셔널 보틀렉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랑 이제 인벌티드 보틀렉 블록스 거기서도 많이 발생을 했고 페널티메이트 레이어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얻은 티처들을 마지막 출력으로 줄여줘야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틀렉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인풋 채널 파이즈를 컨볼루션 레이어에 넣기 전에 늘려주고 그리고 이제 논 리니어리티 원래는 기존의 렐루랑 렐루6 같은 걸 쓰던 거를 적절하게 스위스 같은 걸로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 이게 렉스넷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제 클로바 팀에서 만든 모바일넷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만든 새로운 네트워크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걸 렉스넷, 줄여서 렉스넷이라고 하고 이제 풀네임은 랭크 익스펜션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랭크를 늘린 레프레젠테이션 버틀렉을 없앤 네트워크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요기에는 담지 못했는데 이게 성능적으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인 그런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드디어 컨클루션인데요. CNN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의 버틀렉이 특히 경량 모델을 위해서 버틀렉을 도입을 하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매트릭스 랭크가 이런 버틀렉 문제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연구를 한 결과 실험적으로, 수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 익스펜드 레이어가 진짜로 연관이 있는 게 맞았고 요기에 내가 이제 새로 발견한 디자인 패턴들을 적용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해보니까 성능도 오르고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LexNet, Diminishing Representational 버틀렉은 컨벌루션은 Neural Network 논문 리뷰였고요. 논문은 여기 아카이브랑 또 이제 오피셜 파이토치 임플레멘테이션이 있어요. 여기 키터브에 찾아보실 수 있고 여기까지 논문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도 약간 정말 어려워가지고 제가 사실 이 논문의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게 많아요. 특히 이 논문에 이제 피규어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그래픽적인 요구가 그래가지고 저 같은 초보안은 조금 더 어려운 논문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이 논문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 자체 그렇게 막 이론적인 부분이 길지 않고 다 이제 실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증명을 했고 또 이제 얼마나 성능이 더 좋아졌는가 이런 거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논문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충분한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또 제가 여름방학 동안 진행을 한 일주일 논문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틈틈이 나는 동안 학기 중이든 아니면 뭐 다음 겨울방학이 됐든 이 논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저는 백지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